자, 또 한번 몰입해서 감상할 야나 쿠드라체바의 리본이 나오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조금 더 정성을 다하는 모습 어제보다 몸에 좀 더 힘이 실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요정, 뭔가 수식어가 붙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스타일입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오늘 신체 기술이 좀 더 정확했어요. 약간의 리본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리본에서 종목백에서 마모나한테 금메달을 양보했는데요. 쿠드라체바도 저 선수는 절대 단점이 없는 선수처럼 보이는데 리본에서 조금 다른 종목이 워낙 잘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실수가 조금 보이네요. 굉장히 완벽한 선수일 것 같은데요. 실수를 해도 그래도 18점대 이상을 받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네트투 피본난도 마무리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리자티노바 점수 18.2가 나왔습니다. 높은 점수입니다. 역시 리자티노바가 무너지지 않네요. 역시 신체 기술이 아주 최고예요. 네.